안녕하십니까? 공전행동기사 강의하고 있는 마용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왔는데요 1982년 공전행동기사가 처음 시작됐죠 저는 그때부터 강의를 해왔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오래 갔는데 이 공전행동기사 대학에 공전행동학과가 별로 없죠 열냉동학과가 간혹가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주로 식품 쪽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전행동이 넓게 쓰인다는 건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는 얘기죠 우선 그쪽부터 잠깐 살펴보면 기계, 전기, 전자 모든 산업 분야다 하고 나는데 알기 쉽게 해가지고 지금 시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더운 데서 일 못합니다 추운 데서도 일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일부분을 얘기해 보면 은행 같은 데 안에 전산실이라고 있습니다 서버 다운은 큰일 나죠 1년 365일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항온, 항슴 항상 일정한 온도와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 줘야죠 그래서 이 공전행동이 사람한테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뭐다? 기계한테도 필요하다니 모든 걸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빌딩들은 부지하게 많습니다 큰 많은 빌딩들이 전부 다 뭐가 되고 있다?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다니 생산업체부터 해서 제조업 이쪽에 전부 다 냉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분야가 시계에서 전부 다 뭐가 된다? 취업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상이 생겼을 때 또다시 고쳐주고 수리해 줘야 되고 AS 해줘야 되는 이 분야는 또 그쪽 분야대로 팁이 따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상업용이라든가 산업용, 보건용, 기기 제조용, 공사현장 오히려 이것도 설치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기술사 이런 자의증 따신 분들은 감리도 합니다 처음에 80년도 제가 처음 강의 나갈 때만 해도 이쪽은 약간 어떻게나 보면 사람들한테 사치 비슷하게 돼 있지만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필수가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많죠 지금 쓰이는 냉매가 후련이라는 냉매를 쓰는데 이 후련이 환경오염의 주범 즉 온실가스의 또 주범 CO2 배출하고 또 뭡니까? 염소가스 배출해서 오존층 파기의 주범 그래서 냉매도 지금 대체 냉매가 계속 개발되고 있죠 대학의 기계가 나오신 분들이 많이 또 전작가 나오신 분들이 이분 쪽으로 많이 손을 대고 있죠 자 이런 쪽이 전부 다 공존 냉동 취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 군에서 전역하시는 분들 회사에 정년 퇴임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쪽 자격증을 따셔서 건물에 뭡니까? 오퍼레이터로 즉 관리자죠 운전하는 관리자로 취업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보다는 어느 쪽? 현장에 뛰어야죠 연구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진출하는 취업 분야가 굉장히 넓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체 전체에 다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고요 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서 먼저 하나 알아 놓으셔야 될게요 공존 냉동 기사 자격증은요 자격증이면서 면허화되어 있는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면허증하고 자격증은 조금 구분이 갑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서해야 하는 거 주산 막 놓는 거 예전에는 주산 1급 2급이라서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없는 사람이 주산 막 놓고 서해야 한다고 해서 구속되는 일 없죠 반면에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없이 핸들을 잡아두게 된다 법에 조촉을 받는다 그래서 공존 냉동도 이쪽 개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해당하는 자격증이 없으면 법에 조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보면서 자격증이면서 면허화되어 있는 자격증이 공존 냉동입니다 물론 그중에 하나지만은 응시 조건을 보게 되면 4년제 대학 관련 학과라고 그랬습니다 공존 냉동은 4년제 대학 관련 학과가 딱히 없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쪽에 해야 되느냐 공존 냉동 자격증을 보게 되면 공기조합 및 냉동 기계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계과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계과 나오게 되면 기사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 반면에 전문대학 2년제 대학 졸업했을 경우는 실무 경력이 몇 년 있어야 된다 2년 이상 경력만 가지고 있으면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2년제 대학 졸업했다는 게 예선 뭐 다른 과 환경관이 안 되고 무슨 과? 기계과 쪽 반면에 산업기사를 취득했어요 산업기사를 취득했을 때는 실무 경력이 몇 년? 1년 이상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기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쪽 계통으로 취업 나가서 얼마? 1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 기사 응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예 자격증 없습니다 학력이 고등학교에도 관계없어요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에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쪽 계통에서 얼마 이상? 4년 이상 경력을 쌓게 되면 기사 응시가 됩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년제 대학입니다 관련 학과 졸업했다든가 또는 기능사 취득하고 기능사는 응시하는데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기능사 취득하고 얼마 이상? 역시 실무 현장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고 아니면 공조냉동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가급적이면 어디까지? 기사까지 취득하고 여기서 취득하면 여기서 안 나와있지만 어디 기사까지 나가도 괜찮죠 응시 조건 꼭 좀 염두에 두도록 하십시오 시험 감옥을 봅니다 기사는 120분이에요 즉 2시간 줍니다 응시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5감옥이었을 때는 2시간 반을 줬죠 2시간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공조냉동 시운전 유지 보수하고 나오는데 에너지 관리는 예전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어느 쪽 계통이다? 공기조합 계통입니다 공기조합 계통이 에너지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조냉동 설계는 거의 냉동 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프로버스 아시겠지만 여기는 약간 연력학도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운전 및 안전관리하고 나온 것은 전기 분야하고 안전관리 파트 여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와 지금 보니까 산업안전 이런 쪽이 조금 포함이 되네요 그런 쪽 분야가 되겠고 유지보수 공사관리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목은 굉장히 긴데 거의 어느 쪽이다? 배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산업기사는 공기조합 설비하고 냉동 이쪽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공조냉동 설치 운영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여기에 전기도 일부 포함되고 이러는 거죠 배관이랑 그래서 주둥목은 공기조하고 냉동 쪽이 된다 해서 산업기사는 1시간 반 90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기사는 얼마요? 120분 2시간 시간을 줍니다 공부하는 방법이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교재는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순서로 해가지고 에너지관리 그 다음에 공조냉동 그 다음에 시운전안전관리 유지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나왔습니다 얘가 1번으로 나와 있고 얘가 2번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번 4번 이런 식으로 지금 교재는 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공조냉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냐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착한 많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펜을 놓은 지가 몇 년 지났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의 최대 단체는 뭐냐 개념과 수학적인 면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에요 특히 SI 단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여러 순서로 써놨어요 어느 쪽 공조냉동 설계 에너지관리하고 그러는데 이 공조냉동 설계부터 하라는 얘기에요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옳는 겁니다 여기에서 뭘 잡아야 했냐 개념과 수학적 이론을 싹 잡아야 됩니다 공조냉동 에너지관리 쪽에서는 바로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식들이 어디 여기에서 기초를 다 잡고 가는 겁니다 압력 온도 열 이런 거에 기초를 싹 잡는 것이 어느 쪽이다 공조냉동 설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초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조냉동 설계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쉽게 해가지고 키로줄 퍼 킬로그램 도케이 하고 나면 무슨 소린가 하고 나서 뜻 따로 외우고 단위 따로 외우는데 그게 아니고 물질 1킬로그램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이걸 갖다가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항상 읽을 때 어디부터? 분모부터 읽어주고 돼요 키로줄 퍼 킬로그램 도케이 나오지만은 뜻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4분의 3하고 쓸데없게 쓰지만 분모부터 읽어주듯이 물질 1킬로그램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비열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초분자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됩니다 그 기초 잡는 게 어느 쪽이다? 공조냉동 설계입니다 기초를 잘 잡고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의문하는 거 있으면 캐션 마크 딱 해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소화하고 나오면 이 분야가 수월해집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왜? 얘가 기초가 되면 그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감옥은 2차 주관식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감옥이에요 냉동기에 관한 모든 사항과 그 다음에 공기조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 두 개 감옥에서 나오고 2차 주관식은 여기를 기초로 해서 주관식으로 이제 쓰고 푸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기초를 잘 잡았는데 여기서 기초를 잘못 잡아버리면 공기조와 냉동은 어렵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거부터 시작하면 그래요 공기조와 냉동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공조냉동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다 잡고 넘어갔어요 앞에 기초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유지보수 공사관리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배관입니다 이 배관 쪽에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주로 암기 쪽이 많습니다 이 두 개 쪽은 계산 문제 이론도 많이 나오지만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은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유지보수 공사관리는 계산 문제는 거의 없고 암기 쪽이다 그래서 나는 암기 쪽 자신이신 분들은 이 분야 점수 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운전 및 안전관리는 나오는데 이 시운전 쪽은 전부 다 뭐가 나오냐?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안전관리가 바로 뭐냐? 고학가스 안전관리하고 산업안전 이쪽이 이제 시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유를 보니까 얘가 한 15문제 얘가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2차 주관식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배관 일부 조금은 나올 수 있는데 증기배관이라든가 증기난방 이런 것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공존 냉동 설계에서부터 특히 맨 앞에 분야 중요시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 20문제는요 맨 앞에 분야 기초 분야가 냉동이 한 15문제 나오고 연력학이 한 5문제 나오는데 15문제 중에서 거의 10문제 정도는 이 앞에 기초 분야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 온도, 열 그 다음에 열량, 동력 이런 건 다 여기서 기초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공기조화 같은 경우 에너지 관리에서도 습공기 선도 보는 법 차분히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에 큰 실패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이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 감옥이 어떻게 됐냐 얘는 20문제, 20문제에서 전부 다 20문제씩 해서 총 몇 문제? 80문제가 나옵니다 그중에 60%, 68이 48에서 48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참고로 하나 하셔야 될 게 감옥 낙제가 있는데 최소한 20문제에서 몇 문제?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3개 다 60문제 맞췄는데 20문제씩 다 맞췄는데 얘가 7문제 맞췄다 8문제가 안 됐죠 감옥 낙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문제? 8문제 이상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전체 학계가 몇 문제가 돼야 되고 48문제 이상이 되면 1차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점수는 딸 수 있지만 특히 너무 점수 2차에까지 나온 게 아니니까 매진하지 마시고 이쪽 분야에 조금씩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이 분야는 2차 주간시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hn 1 途 7 2 1 1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